소애비의 피자빵빵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유비천사님 왜 이제 와요? 간다 유비천사님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뜨거워 뜨거워 도우님 잘 먹겠습니다 피자가 일단 이렇게 치즈가 오 뜨거 뜨거 진짜 뜨거워요 아 역시 피자는 포테이토 피자네 리얼로다 너무 맛있어요 이 포테이토 피자가 여기 안에 감자도 감자 통감자가 들어가 있지만 보시면 감자 샐러드가 들어갔거든요 마요네즈 감자 샐러드 아 이게 기똥차네 안녕하세요 피자 광고 한번 찍어볼까요? 광고 좀 들어오게 음 늘어나는 이 치즈 역시 피자는 강원도 감자 피자가 최고죠 역시 피자는 포테이토 피자 너무 맛있네요 포테이토 피자는 강원도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왜냐면 포테이토를 감자를 강원도 감자를 쓰지 쓰니까요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요? 재료가 바뀌려고 감자를 직접 기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 튀김 감자는 강원도산이 아니더라도 감자 샐러드는 강원도산일꺼야 내 장담하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콜라 빨리 딱 꽂아서 역시 피자엔 콜라 아니겠습니까? 이 트름 나오는 맛 너무 맛있네요 팬 가입하면 흰단입에 가능하냐구요? 아니야 못가능할걸요 한번 해볼게요 팬 가입해주세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한입에 넣으면 되나요? 정규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꼴소냐 BJ 소유비이구요 저는 지금 강원도 감자 피자 포테이토 피자를 먹고 있구요 한입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이거 이렇게 접어서 아 새거는 좀 크죠? 네 이걸로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그냥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? 이렇게 네이 뭐? 어? 냄새님 왜 이제 와요? 반가워요.